매달 내는 매장 통신요금을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가게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유플러스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혜택을 플러스하면 요금 할인이 더 커지는 사장님 전용 통신 패키지 우리 가게만의 통화 연결음은 물론 전화를 건 고객에게 우리 가게 소개가 띠린! 고객이 많은 매장도 속도 걱정 없이 무료 와이파이로 시원하게 결제 안심 서비스로 결제 오류 없이 365일 편안하게 프로모터로 1분 안에 완성하는 내 맘대로 게시판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한 CCTV로 철통 보안은 물론 S1 출동 서비스로 든든하게 이제 맘 편하게 퇴근하세요 사장님에게 힘이 되는 우리 가게 통신료 절감 팁 LG U플러스로 바꾸고 IPTV와 인터넷을 결합하면 월 12,100원 무조건 할인 U플러스 휴대폰 한 대만 결합해도 월 9,900원 추가 할인 제휴카드로 최대 42,000원 더 할인 우리 가게 사장님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U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 오직 U플러스에서만